첫 번째 게임, 못말리는 레슬링! 저희 차정의 몰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스파르타식 코스입니다. 그러면 상대방을 제의드리는 링이 있지 않습니까? 링 밖으로 밀어내면 이기는 아주 단순한 게임입니다. 못말리는 레슬링, 남자보 대중표입니다. 이성순제, 김홍수, 윤정수제, 김진, 비베, 정태우. 시청자 여러분들께 차량 경례! 마저 오십시오. 정정당당히 하겠다는 의미로 차량 경례! 악수하시고요. 김홍수로 생각하시고 어떤 기술을 보여줄 건지. 그대로 준비 시작하면 보여주시면 됩니다. 준비 시작! 그렇게 해서 상대방을 해서 발로 차버리겠다. 우리 홍수님 어떻게 제가 받으시겠습니까? 일단은 몸싸움을 이렇게 하다가요. 일단 붙는다. 그리고 이렇게 올라와서. 김홍수다! 쿡, 쿡! 그래서 마지막 음악구로는? 굴려서! 아... 그냥 김밥 말듯이. 저기요. 이 상태로라면 제 키가 더 작아지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최종적으로 몸 전체중에서 마지막 한 부분이라도 이쪽에 안쪽에 있으면 인정됩니다.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시작! 이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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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표! 영표! 아, 좋습니다. 일단, 예. 잘해라, 이성진. 잘해라, 이성진. 잘해라, 이성진. 잘해라, 이성진. 잘 걸렸다, 이성진. 그렇지. 잘 걸렸다. 이야, 이 지면 예상분들 앞에서 이게 왜 잡힙니까? 자, 돌렸다. 오! 잠시만! 다리! 오빠 힘내세요! 자! 오, 왜 이러세요? 깨려! 깨려! 김밥 말듯이! 김밥 말듯이! 김밥 말듯이! 아! 아! 다리, 다리! 자! 김밥 말듯이! 벅수! 김밥! 김밥! 와아! 와아! 다니!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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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범수! 스피링 박수! 잠깐만요 머리카락 있으면 된다는 거 아니에요? 아휴 하는 꿈 뺐는데? 자 페어플레이를 하겠다라는 박수 준비 시작! 어? 예 나름 전주? 아 우리 영표야 유래장! 야! 다리 다리! 나를 진짜 빨리 좀 나으면 자기 나갔어! 안 나갔어 안 나갔어 안 나갔어 안 나갔어 안 나갔어 안 나갔어 자! 유래장! 시작, 컷! 박수하시고 준비, 시작! 시청자 여러분, 이런 성부욕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여기는 천생연보 신이 터부림! 이렇게 해서 실질적인 결승전을 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수 B 박수로 맞으시기 바랍니다. 경례, 악수해주시고요. 과연 두 분의 괴력이 발생될 건지? 김홍수 B! 김홍수 B! 한창 준비! 형, 김홍수의 출발 pattern! ning홍수 Sick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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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결성 진출 V 쪽 44 선발! 액션! 우리 그냥 우리 그냥 한 표밖에 해 주세요! 예! 우리 그냥! 우리 그냥 한 표밖에 해 주세요! 정수의 여자는 누구? 만날 때마다 용표 주는 여자 한 표 달라고 고백을 했지 딸기야! 딸기야! 정수의 여자는 몸만리는 레슬링 여자부! 몸만리는 레슬링 몸만리는 레슬링 몸만리는 레슬링 셀꺼키로 한번 해 주고요 셀꺼키로 한번 해 주고요 들어서요 요리에요? 울릴 거예요 이렇게 던져줄게요 이게 바램이에요 준비! 눈싸움! 하나 둘 셋! 수로 널었어요 수로 많이 널었어 시작! 자 자 지금 혜빈 살짝 열받았어 오! 오! 바테리 바테리! 바테리 바테리! 아! 앉혔어! 아! 다른 장! 다른 장! 다른 장! 다리! 빈! 이행자 진출! 아니 이게 오승훈씨에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어? 도마미 이뻐요 오! 소바라씨 소바라씨 자 우리 월성이스 그래서? 오! 그렇게 하지마! 왜 거기에! 자 이 정도 보고 들어가시기 준비 저희들 펜파만 없어요 정징당당 자 차렷! 경례! 악수하시고요 시작! 아 사살하려고 그랬는데 아니 잠깐만 이게 무슨 소리야! 잠깐만 시검 잠깐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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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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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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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 말로 화이팅 어떻게 해요?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 여기로! 시작! 보여줘 보여줘! 저 눈빛! 보여줘! 자 어어어! 됐어 어 어 어 어 어 다리 다리 아 아 우리 대한민국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정말 우리 큰일 납니다 어 민과 박수 서바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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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준비 한 번만 더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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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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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화이팅 자 영표클럽 니들이 자랑스럽다 시작 아 오 와 오 오 빛 아무튼 주중 오 우와 시작 과연 수민 시도 계략이 자 자 멈출다 일단 누웠어요 그래서. 세 맞다 세 맞네. 어? 어?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수영 개선 지출. 어? 어허허허허. No, no! 남자보 결승자 윤정수 대 PD 시작! 다리 다리! 자 육쪽수 육쪽수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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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다리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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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야! 야! 야 벌써! 이렇게 해서 오늘의 우승자 B! 여자분 결승자 B 대 이수영! 준비! 시작! 자, 과연? 만약에 이수영 씨가 이기게 되면 스포츠계의 티가 변덕이 일어나는 거예요! 스포츠사자가 한 번도 공개하지 않고 우승하는 경우를! 자, 한 번도 공개 안 합니다! 이제 한쪽 팔이라도 밖에 나가면 튀는 겁니다! 아셨죠? 조금이라도! 자! 오오오! 오! 오오오! 오오오오! 자! 한 점 봐! 한 점 봐! 나가세요! 아! 김철현 하나! 팀체 하나 둘 셋!